네 확실히 제가 나이가 되긴 들었나봐요 이번에 신챔프 나오잖아요 이제 학생때로 할 때는 신챔프 나오면 좀 설렜거든요 이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더 이상 적응하기가 두려워 원챔은 걱정 없지 않나요 하시는데 상대 스킬을 모르면 안되잖아요 무조건 해보긴 해야돼 롤은 본인 스킬만 안다고 잘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모든 챔피언의 스킬을 다 알아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자의 풀스택 승리 파이팅입니다 2시간 2시간이니까 3판 해보고 안되면 접자 탑 비에고야? 아닌데? 아니 모임 서폿 비에고는 뭔가요 일단 요네인데 선쟁 공격 들고 누우면서 파밍 해볼게요 벤탑을 가야겠다 이렇게 들죠 상관없습니다 되게 좀 신사적인데요 채팅이 되게 신사적이네 자신감 넘치는 채팅 거참 맞는 말이긴 해요 저러고 질거 같으면 개축 그럴 순 없죠 팀인데 일단 개축 하하하하 가끔 그냥 뭐 눕겠습니다 2레벨 되죠 네 까비 아쉽다 더마크레드는 강하네요 뭐야 나 스마트 키웠구나 큰일 날 뻔 아하 오케이 그냥 뭐 누우면서 하자 모르겠다 아이고 탑 까빙 아이고 탑 까빙 제가 아직 손이 얼어서 피지컬 싸움 하기가 싫어요 하하하하 스킬 피할 자신이 없다 손이 얼어서 살짝 프리징 뭐 요네가 따른데 못 가기만 해주면 되니까 스킬 피징 절대 안 풀지 네 요네도 6레벨 할 만한데 이거는 아이고 둘이 갖췄었네 좀 손해 같은데 이러면 까비 어 그래도 마음만 통해 타면 오케입니다 하하하하 어 그레이브즈랑 마음이 통해버렸네 가버렸네 가버렸네 탑도 가버렸네 하하하하 어 탑도 가버렸네 탑 그만 죽어요 어 아하 오케이 어 뮤토를 하려다가 힐 날 뻔 어 뮤토를 하려다가 창 맞고 죽을 뻔했네 할 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좋아요 가버렸네 나봉 이게 팀워크거든 뭐랍쇼 하하하하 가비 아이고 이게 죽네 바로 가져야겠는데 이거는 네이스 간대리 간대리 가두러 간대리 네이스 이미 잊고 있었다고 곧 이게 팀워크거든요 안 죽을 텐데 나 도냐 있거든요 가버렷 도냐는 못 왔구나 이 녀석 이순진이 한 녀석 이순진이 한 녀석 아 차비 아 인생 또 죽은 것 같아 어디 됐어 어진 B A고가 확신 B A고가 진짜 사기인가 서포터로 쓰면 비에고가 너무 강한데요 한 마스터 유저가 발견한 비에고 서포터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어 요내도 못 막습니다 요내가 계속 죽네요 좋았습니다 어 갈게 그래 돈 많이 벌었다 아 용이구나 뭐야 이거 호잉 호흡 어 네 잘봤습니다 아쉽다 크레드님 아쉽네요 어 전 집에 갈게요 굿 어 팀이 알아서 해주는 중 이럴때는 뒤에서 응원을 한번 해보세요 어 네 싸움나면 텔포 가죠 플레드도 갈거 같은데 아님 빠르게 밀고 빠르게 부어줄 생각하죠 간대리 간대리 도망간 대리 아 인생 죽었나 아 오케이 살았네요 룰 사네 세트가 바로 와줬으면 좋았겠다 어 네 아비 세트랑 텔포 같이 탔으면 그림 되게 좋았는데 한 턴 늦게 탔네 어 저 없긴 해요 거기 어 4대5인데 어 너무 안좋은데요 구도가 필낫다리 비상 비상 어 이거 어떡해 넘마가겠는데 이러면 안되겠다 비드나 밀죠 어우 아프다 뭐야 이거 할만하지 않나 이거는? 와우 와 쏠기 안죽어? 미쳤따리 이건 좀 큰데 플레드가 상당히 잘 컸네요 아 네 스위치 맞아주고 좋아요 아 아파 클레드 잡으면 좋은데 네이스 굿 좋아요 이거는 살짝 다시 넘어온거 같은데 어허 무섭다 뭐야 왜 여기있어 클레드야 왜이러세요 왜이러세요 하하하하하 허네 도망을 한번 클레드 잘 자른거 같은데 그래도 딜 해 일단 최대한 딜 해 툭 어 난 도망갈래 어허 오케이 어 일단 귀환하고 탈포각을 보자 이거는 클레드가 쩍이 안좋네 너무 강한데요 이건 그냥 주는 분위기죠 어 그냥 먹어볼까 위험하긴 한데 백업 있는 척 아하 오케이 좋아요 어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 네이스 믿고 있었다고 어 여기까지 할까 잠깐만 나 16레벨이야 오케이 홋 자 간데리 간데리 16레벨 간데리 매자이 여유가 없어 안가시는 건가요 아 어 방금 생각났어요 모임 아무도 말 안해줬어 오케이 녀석 가버렷 이 어리석은 녀석 가버렷 나도 가버렷 어 나도 죽었네 사비 어 그래도 카이사가 잡았네요 카이사가 해주나 와우 믿고 있었다고 좋아요 일단 이스택 소소하게 이스택 오 전멸을 쿨하게 쓰네 너 여기 있지 않나 난 너만 봐 니달리야 난 너만 봐 AP한테 데미지 안 들어오는 꿀팁 AP를 먼저 죽여요 그럼 이제 AD밖에 안 남는답니다 어서 가버렷 가버렷 오 근데 이렇게 이기면 나 잠깐만요 오 지금 끝나면 안 되는데? 그 잠깐 타임이요 타임 그 우리 원코 원코인? 원코인? 여기가 감사합니다.